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7강 8강 쭉쭉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왜 앞에 학생? 앞에 학생 머리는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려고 민거예요? 선생님 강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좋습니다. 한번 나와 볼까요? 이 정도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성적이 오릅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이제 제대로 하겠다. 선생님 강의를 빠짐없이 다 봤어요? 네. 첫 강의부터 다 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단원의 줄임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자 오늘은 정말로 조선 후기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아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 사랑니를 또 뺐습니다. 많이 아팠는데. 아 여러분들이 다니는 병원 치과 안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또 줄임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럼 또 줄임말 한번 또 살짝 알아볼까요? 너 어디 과? 치과 볼까요? 치과 줄임말이죠. 치... 과아... 다음 내과도 줄임말이죠. 내과를 과야 하나? 이비인후과를 과야 하나? 다음 안과도 줄임말이죠. 안 보이면 과는 곳. 다음 시력도 줄임말이죠. 시발 역시 안 보여. 다음 라식도 줄임말이죠. 라면 이제 시켜서 안 먹어도 됨. 다음 라섹도 줄임말이죠. 라면 먹고 갈래? 색. 끝까지 말은 안 했습니다. 다음 피부과도 줄임말이죠. 필요한 시술만 하니까 저희 병원은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과장 시급한 게 지금 주름살이랑 기미 정도가 좀 보이셔서. 레이저랑 고톡스 정도만 받아보시겠어요 고객님? 다음 병원도 줄임말이죠. 병원밥은 원래 맛이 없나? 다음 입원도 줄임말이죠. 입맛이 그런 건가? 원래 그런 건가? 퇴원도 줄임말이죠. 원래 그렇구나. 뭐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리 되기 때문에 평소에 먹는 것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다음 주사도 줄임말이죠. 주사 저번에 나온 거 복습해야죠. 주머니에 사탕 졸라 많네. 다음 병문안도 줄임말이죠. 병신 그걸 다치야 인마. 문성 왔다 인마. 안 죽었네? 응 간다. 응응 남자새끼들 공감. 다음 내시경도 줄임말이죠. 네 수면마취 들어갈게요. 김경수 환자분. 시발 선생님 저 마취가 안 드는 것 같아요. 경수님 수면마취 끝나셨어요. 네. 다음 성형도 줄임말이죠. 성공적이야. 우리 이제 형 몰래 만날 수 있어. 복수 줄임말이죠.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 환자분. 아 정말 너무 예뻐지셨는데요. 형. 응응.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재활도 줄임말이죠. 제 발로 언제쯤이면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또 이러신다. 아까 띄어오셨잖아요. 장난치지 마세요. 닥켰나? 응응. 자 이렇게 또 많은 줄임말들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보... 저희 앞에 그 학생? 그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수업시간에 조는 거예요. 졸린 건 강사 탓이지만 자는 건 학생 탓입니다. 이거 선생님 얘기 안 했나요? 학생 일어나세요. 짐 싸서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선생님이 얘기 안 했나요? 네? 비싼 돈 내고 듣는 강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 여러분들 돈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벌어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아까 학생 봤듯이 이렇게 졸리고 잠오고 하는 학생은 그냥 저의 강의에서 빠지겠습니다. 네. 응응. 환불 처리해드리고 바로 나간 걸로 할게요. 어떻게? 반대하는 학생 있어요? 자, 저는 학생은 무조건 나간다. 이거 반대하는 학생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응. stupi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